안녕하세요. 유가가입니다. 오늘은 두 달 만에, 거의 두 달 만에 미연실로 갑니다. 너무 좋아서, 너무 좋아서, 저는 다른 색을 넣으려고 합니다. 오늘은, 아마 핑크입니다. 이 부분에만요. 연아나는 스마일이의 곡에, 연아나는 인상컬러가 있었어요. 아마 핑크였어요. 그 순간이 귀여워서 나도 핑크 1개 선생님께 소담해 볼게요 그래서 렛츠고 오늘 왔습니다 항상 오는 아라피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! 아껴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르네야 안녕 어차피 엄청 잘 빼놔가지고 어설프게 핑크 느낌 연하게 해놓으면 더 빨리 빠지니까 딥하게 처음에 넣어줄게요 네 이따가 위에 부분도 블랙으로 매니큐어를 한번 덮어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블랙도 있구나 매니큐어 아니 어떻게 보내니? 연말이요? 아 내일 모레 생각 중이에요 뭐 해야 되지? 아 그냥 안가니까 일본을 네 맞아요 선생님 뭐하세요? 나는 아빠집가서 제사라는 걸 하니까 제사 지내고 저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지금 운항이 완전 포화상태라던데 아 그래요? 다 제주도 맞아 맞아 2주 전에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이미 다 매싱돼서 차라리 연휴 끝나고 가는 게 훨씬 나왔던 것 같아 아 그니까요 그렉도 그렇고 저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에 민호쿤 귀엽다고 진짜 그런 게 있었어? 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어표 좀 잘하라고 할 수 있어 요즘에 이렇게 트톤 하는 사람 있어요? 많이 있죠 많죠 많죠 응 많아 많아 차라리처럼 좀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 이게 또 어울려야 하는 거니까 또 직업상 또 괜찮아야 되고 근데 미묘하게 또 도는 많이 해 직업상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? 아 있지 진짜요? 이런 스타일이 자기가 뭐 디자인 쪽에 있거나 네 그런 거 아니고는 좀 쉽지 않지 한국에서는 상관없을죠 네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구나 일본은 그게 심하지 않아요 많이 심하지 안 되는 사람은 보수적이지 알바도 안 되고 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도 어리세요 아 아 네 아래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일부러 왔다. 그리고 나라는 비닐이 다가오는 것 같다. 그리고 그걸 대부분 가득한 일을 하자. 그리고 저는 미션을 상상하려는 것 같다. 그리고 여기이거같은 것 같다. 다진마다! 이렇게 되었습니다. 아! 너무 예쁜 줄 알아요. 자, 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